여러분 안녕하세요. PC의 저장공간은 저장뿐만이 아니고 속도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컴퓨터의 모든 동작은 일단 저장공간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컴퓨터의 저장공간 정리를 통해 PC를 보다 쾌적하고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렇게 바로가기라든지 또는 파일, 폴더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컴퓨터가 시동이 될 때 이것들을 전부 읽어서 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동 속도도 느려질 뿐더러 컴퓨터의 속도도 느려지게 되겠죠. 바탕화면에 있는 이런 폴더나 파일, 바로가기들은 컴퓨터를 이용을 할 때 계속 컴퓨터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기본적인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에는 많은 파일이나 폴더, 바로가기들을 꺼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폴더나 파일, 바로가기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탐색기를 열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내 PC 아래에 보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들이 나오게 되죠. 저는 지금 드라이브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드라이브와 F드라이브죠. 여러분은 C드라이브와 D드라이브가 있을 수도 있고요. C드라이브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컴퓨터의 드라이브는 되도록이면 두 개를 설치를 하는 게 좋죠. C드라이브에는 OS와 여러분이 PC에 설치한 프로그램들만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드라이브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들을 저장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넣을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폴더 안에 바탕화면에 꺼내놓은 파일들을 전부 그 안에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는 전부 지워주겠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만든 이 폴더 있죠. 이 폴더에 바로 가기만 바탕화면에 꺼내놓으시는 거죠. 지금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복사해 놓은 이 폴더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해서 바탕화면으로 클릭 드래그하고 마우스에 손을 놓게 되면 메뉴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바로 가기 만들기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폴더의 바로 가기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폴더를 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폴더와 파일들, 바로 가기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컴퓨터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는 여러 가지 파일과 폴더들이 있지만 그 폴더의 바로 가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시동이 되거나 실행이 될 때도 이 폴더의 경로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부담이 많이 줄게 되겠죠.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죠.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드라이브가 하나만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만든 이런 데스크라는 이런 폴더를 C드라이브에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C드라이브에 만들어 놓고 C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꺼내서 바로 가기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임시 파일 정리가 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시스템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좌측에 저장소라고 나오죠. 저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의 저장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임시 파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PC를 이용하면서 임시로 사용했던 파일들이 전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은 인터넷을 하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고요. 휴지통은 말 그대로 휴지통 파일이죠. 그 다음은 윈도우 업데이트 정리죠. 이것은 윈도우를 업데이트 할 때 이전 업데이트들을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 업데이트 파일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은 미리 보기 사진이죠. 폴더를 열 경우 어떤 파일인지 알 수 있도록 빠르게 보기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를 저장을 해놓습니다. 시스템 오류 메모리 덤프 파일은 시스템 오류가 났을 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인데요. 이것은 디펜더 즉 바이러스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임시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양한 임시 파일들이 있죠. 이런 임시 파일들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삭제를 하더라도 다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해서 시스템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 용량을 보시면 8기가나 되죠. 물론 휴지통 파일 같은 경우는 지워버리게 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겠죠. 다운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 없으면 전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지통 같은 경우에는 열어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고 쓸 일이 없을 경우에는 전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운로드 파일은 윈도우 탐색기 버튼 누르시고요. 좌측에서 다운로드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운로드 받았던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빼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다운로드와 휴지통까지 선택을 해주면 21기가나 차지를 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파일을 제거를 해주면 여러분의 저장 공간을 21기가를 더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저장소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일 위쪽에 저장소 센스라고 있습니다. 저장소 센스 구성 또는 지금 실행 들어가 볼게요. 이 저장소 센스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저장소 센스를 자동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저장 공간이 넉넉할 경우에는 저장 공간 센스를 켬으로 하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아요. 저장 공간 센스를 실행하게 되면 시스템을 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죠. 이 저장 공간 센스 실행은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또는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임시 파일을 삭제한다든지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30일이 지나면 삭제를 하거나 또는 여기서 날짜를 지정해서 삭제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지정한 날짜 그 이상 기간 동안 열어보지 않은 다운로드한 폴더나 파일도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정리 시작을 누르면 지금 이런 내용들을 바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단순한 기능이긴 하지만 저장소를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일이 우리가 찾아서 정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리가 되니까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드라이브 최적화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최적화는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거나 드라이브를 분석해서 최적화할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죠. 이 드라이브 최적화는 이런 C드라이브, D드라이브 또는 USB 원하는 드라이브 선택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드라이브 선택하시고요. 최적화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알아서 최적화가 되게 되죠. 이 드라이브 최적화만 실행하더라도 내 컴퓨터에 설치된 드라이브를 내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식에 최적화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적화는 내가 일일이 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설정 변경을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예약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매일, 매월 설정을 하시고요. 드라이브 선택을 하셔서 원하는 드라이브를 직접 하지 않아도 컴퓨터에서 알아서 최적화를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셔도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저장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내 컴퓨터에 설치된 저장소를 최적화함으로써 PC를 좀 더 쾌적하고 빠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